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세경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어느새 연말이네요 오늘 한 해는 저한테 굉장히 바쁘고 또 여러가지 일들을 뭔가 해낼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다 정말 행복한 연말 되시고 좋아하는 분들과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모두 다 정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꼭 다 이루어지시길 바랄게요 저도 내년에도 역시 좋은 작품과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쁜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